여기는 신림 5동이고 신림역에서 70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7분, 8분 정도면 되겠죠. 패션문화의 거리 인근이고요. 투룸이고 반지 아니고 지상층이고 1000회 60입니다. 신림 5동에서 1000회 60의 투룸이 있기는 있죠. 근데 내부가 이렇게 바닥이나 상태가 안 좋은 투룸이 대부분입니다. 1000회 60 같은 가격이라면 그래서 1000회 60 중에서 지금 이 집이 아주 괜찮습니다. 신림역 1기준일 때 많이 사는 거고 언덕도 없고 다 평지고 주방도 사이즈 작지 않아요. 작지 않고 이거는 좀 무리하면 1000회 70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1000회 60의 지금 옵션 없는 투룸입니다. 방도 작지 않습니다. 방도 작지 않고 내부 상태 괜찮고 여기서도 멀지 않고 요정도면 신림 5동에서 투룸 요정도면 아주 괜찮을 배움입니다. 방을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골목만의 1동이나 신대방 목적이면 모르겠지만 5동 이들 정도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ppe